쌍용 CNE와 한라시멘트를 제외한 대형 시멘트사들이 11월 시멘트값 인상을 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소레미콘 업계와 시멘트사들이 가격 인상 시기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달 시멘트값 인상 여부에 또 한 번 갈등을 빚을 전망입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900여 개 업체로 구성된 중소레미콘 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멘트사들과 가격 인상 시기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 CNE와 한라시멘트는 내년 1월부터 가격 인상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상태고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 삼표시멘트 등은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 시멘트사들은 이달 납품 분부터 가격을 올릴 예정입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한 해 두 차례 가격 인상은 말이 안 된다며 시멘트값이 오르면 레미콘 제조 원가도 따라 오르는데 시멘트 회사들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은 무리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시멘트 업계도 원가 상승으로 상황이 어려워 가격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이달 시멘트값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